최고의 싱어송라이킹을 꿈꾼다 상담번호 2번 김이여우 감미로운 그의 매력에 풍동 빠지고 싶어라 함께 걸으며 손 닿지 못할 만큼 한참을 뒤에 보던 그녀였죠 빨리 오라면 그녀를 다그치고 답답한 맘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허락해 줄 수만 있다면 다 사랑하고 싶다고 고개를 처우면 그저 난 처우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조금 더 함께하고 난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알지 못한 내 죄로 보내야 하나요 그대 혼자서 나를 남겨둔 채 가는 것 여린 그대가 참 힘든 일이라 나 그대 따라서 이별이란 슬픈 세상에 나도 함께 갈게요 고개를 처우면 고개를 처우면 그저 난 처우면 그저 난 처우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조금 더 함께하고 난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난 보내에만 하죠 천천히 걷던 그녀를